정말 행복했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정국이가 빨리 말해야 되기 때문에, 정국이가 빨리 말해. 네, 오늘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운데요. 아니, 강선영씨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선영아, 이렇게. 선영아! 사랑한다. 유수진씨도 방탄오빠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선영아! 생일 축하한다! 지우씨가 지우야, 안녕 한 번 하는데. 지우야! 안녕! 지우야! 남자팬 입장에서 많이 사랑합니다. 남자팬들 기분이 어때요? 사랑해! 사랑한다! 남자팬 사랑하자! 고경민씨가 보내주셨고요. 지금 나가고 있는 게...